이번 게임은 각자 자신의 고수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짝과 시합을 고려 부탁인데 나 좀 내버려 둘래? 나한테 먼저 와서 말 건가? 6.25 이후에 최대의 비굴이다 그치? 야 나랑 하자 우리 딱 한 판로 끝내줘 다 걸고 딱 한 판만 해 난 무조건 이겨야 돼 그럼 나랑 해 내가 무조건 이기게 해줄 테니까 무슨 수로 무슨 수로 써서 그럼 그때까진 뭐 하게? 얘기해 무슨 얘기해 넌 여기서 돈 받아서 나가면 그걸로 뭐 할 거야? 동생이랑 같이 지낼 집 하나 구하고 북에 있는 엄마 데리고 와야지 야 400억 원이나 그런 거 하고 나만 너 뭐 하는 거야? 내가 저래 너 뭐 하는 짓이냐고 우리 때 가서 문기고 한 줄 알아 뭐야? 넌 왜 나랑 하고 싶은데 넌 왜 나한테 하자고 있는데 너밖에 없었어 같이 해줄 거 같은 사람이 나도 지금 그래 진짜 안 되겠다 너 여기서 나가면 나한테 남조선에서 혼나게 돈 쓰는 법 좀 배워야겠다 내가 안 했네 너한테 맡고 있는 거야 너 너는 어떤 사람아 데리고 너는 어떤 사람아 데리고 싶지 말이야 나는 어이 viene 너는 이런 사람아 데리고 싶지 말이야 너는 그냥 나 hora 너는 맞잖아 그게 맞잖아 강새병 너는 꼭 살아서 나가 엄마도 만나 도생도 찾고 재주도 있고 내 이름 강새병 새벽 좋다 너는 지효 고마워 나랑 같이 해줘서 240번 달아